얘 이름은 뭘까요? 얘 이름은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폼이래 폼! 한번 뜯어볼까? 폼이 귀여워 한번 뜯어보자 가현 두근두근두근 우유병도 있고 엄마가 미치는데 폼이 우리 강아지가 이사 왔어 지연아 우리 강아지 분양받은거 같다 그치? 어떻게 꺼내야 되지? 그냥 한번씩 꺼내야 되는거 아니야? 폼이야 안녕? 폼이야 안녕 사진 찍어봐 이것도 있다 사진 응 차진도 찍어줄게 찍어줘 지연이 이게 마음에 들었어? 지연이 마음에? 응 근데 우리 원래 햄티 사기로 했었잖아 근데 햄티가 없어서 멍멍이 사기로 했잖아 그런데 지연이는 이제 멍멍이가 사고싶었어? 근데 이것도 귀엽다 근데 똥 귀엽고 싶었다 유모차가 떨고싶었지 기침인가? 그건 뭐야? 폼다 묶은거 폼다기 내가 이거 갖고 나갈거야? 내가 이거 갖고 물러갈거야? 어디 놀러갈거야? 너가 나 이거 갖고 밀려가자 앞에 손 아프겠다 응 손 아플거 같아? 조심해 그러면 돼 소중해요 어휴 아휴 형아이 너무 돼 나 다 꽂은거야? 왔어 어마어마어 따라다 stalk 아빠 좀 뛰어들어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줘 아빠 대충 이거 이건 여기 꽂으면 되겠다 그치? 다시 가자 됐어 오 꽂았어? 우와 이거 뭐에 앉은거지? 얘 이게 안나오나? 그대로 많이 빼야지. 아빠 빼준대. 아빠는 빼줄게 자. 멍멍아! 말하면 뒤로 가. 멍.. 말하는 거 아니야? 멍멍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응 아빠가 양도 줄게. 멍멍이가 이렇게 한대. 멍멍! 돌봐달라고 멍멍 짓고 그 다음에 세근세근 쪽쪽이로 물려주면 잔대. 진짜 웃긴다. 응. 안 웃겨. 예쁘다. 어 얘 이름은 포미래. 쟤 포미 할 거야 애기 이름? 어 나 포미가 너무.. 오늘도 너무 좋아. 포미가 좋아? 응. 우유 좋네. 그건 너 우유가 아닌데? 아니. 아기 우유 아니야? 포미 아니야? 아니야? 포미 보고 싶어서. 응. 좀 먹어? 먹어? 왜 안 돼? 안 먹나? 아니야 애기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걔가 갖다 대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먹었잖아. 아직 적응 올려주면서 잠잔대. 킹탈이 매토. 포미가 나나? 응. 포미가 나네. 이렇게 누르면 포미가 나온대. 밥 줘야 돼. 아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해? 어디 갔다 귀여워. 지연이가 더 귀여워. 오케이. 그것도 먹을 수 있어. 어 뽬미가 사다 샀다. 미래는 포미 할 거야? 어. 아니면 지연이 할 거야? 봄이. 봄이? 봄이 할 거야? 그래 봄이 이쁘다. 봄이야 안녕?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봄이야 사랑해. 봄이야 사랑해 했어? 계속 말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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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봄이야? 넌 고양이가 아닌데? 안녕. 우유도 먹자. 나 우유 먹고 싶어. 뚝. 우유. 그만 먹어. 자는 거 아니야? 어. 자는 거야. 이제 산책 시켜줘 봐. 지연이가. 지연이가. 이제 먹는 거나. 지연이는 이제. 단백함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돼. 친구들이 다 보겠어 이거. 귀여워가지고. 이거 왜 안돼. 엄마 이거 안돼. 대박 됐네. 됐다. 우유 칠거 우유 칠거 어디가세요? 너무 작지 않아? 이름이 뭐에요? 내 이름은 봄이에요 몇살이에요? 여섯살 쪼끄맥이에요 여섯살 조심히 데리고 가세요 가자 이쪽은 내가 이렇게 줄일게 가자 아니야 들어 가야 돼 가자 모모아 산책하자 빨리 올게 엉멍이 산책하니까 좋대 갑시다 빨리 오세요 먹은다 먹어 멍멍이 데리고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언제 간다 온다 하얀님 보자 엄마 이리 와봐 왜 뚝뚝이 될까 뚝뚝이 뚝뚝이 맛있어요 뚝뚝이 뚝뚝이 맛있어요 숫뚝 요 ㅎㅎ 나 이쁘게 수리 아이치이 이리 왔네요 똠꼬무야 여기 똠꼬무야 돼 오 나온다 내가 다 저장했지? 뭐는 여기 먹어? 강아지는요? 강아지는 뭐 먹어야 돼 보미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맙습니다